쉽게 살려하니 어렵고 괴로운 것입니다. 지관스님, 대충 살겠다고 하면 매사가 괴롭습니다. 악한 마음 내기보다 착한 마음 내기 어렵고 게으르기는 부지런하기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쉬운 만큼 공덕은 없습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벌써 닷새째입니다. 법당에 앉아 작년을 돌이켜보고 금년을 살아갈 마음의 힘이 솟아오르도록 하는 것이 정초 기도의 참뜻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뜻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곧 봄이 오고 산하에 꽃이 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피는 것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년에 피어난 가지에서 다시 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방대한 부처님 말씀 가운데 유언에 해당하는 유교경을 바탕으로 새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삶은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내며 꿋꿋하게 살아가야 참된 불자입니다. 좌절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포기한다면 옳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가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쉽게 살려니까 어렵습니다. 어렵게 살려면 쉽습니다. 호기학도난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도를 배우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절대 종교에 귀해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마음의 크기만큼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는 사람에게 겸손과 하심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이러한 자만심이 인생을 그르치는 독이 됩니다. 지금 잘 산다고 영원히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번 생에만 윤택한 것일 뿐입니다. 막대한 재산이라도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내게 맡겨진 것일 뿐입니다. 죽으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죽어서도 재산을 가져가겠다는 부질없는 욕심과 칩착에 괴롭습니다. 재멸하만난 암한심을 없애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잘난 채, 돈 있는 채 모든 채하는 행위들이 암한입니다. 채는 진실이 아닌 과장이나 허구입니다.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채하는 부류들을 싫어합니다. 채하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암한과 대칭되는 하심입니다. 하심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려면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면 높아지는 이치를 깨우쳐야 합니다. 아무리 지체 높은 고간대작이라도 목욕탕에서 벌거벗고 보면 똑같습니다. 어떤 대위가 군내 대중 목욕탕에서 바닥에 놓인 비누를 가져다 썼는데 주인이 나타나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댔다고 윽박질렀습니다. 굴욕적이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사과했는데 알고 보니 일개졸병이었더랍니다. 내가 더 가졌다고 내가 더 높다고 남을 무시하기 일수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인격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인격까지 훌륭할 순 없는데 암한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흐트러뜨립니다. 암한을 부서 없애는 게 수행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 다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발음길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피옥부진난 남에게 굴욕을 당하고도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바보 취급당하기 십상입니다. 나에 대한 관념이 있는 한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삶이란 참음의 연속입니다. 한 찰날을 참지 못해서 벌어지는 참사가 도처에서 목격됩니다. 가족 앞에서도 상사 앞에서도 친구 앞에서도 참아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서를 올고지하기 위해 인욕해야 합니다. 인생인 용난 색심과 욕망을 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림이 검소해야만 순조롭게 참을 수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상황은 항상 자기 분수에 넘치는 망상을 갖고 실행에 옮기다 일어납니다. 늘 남을 위해 베푸는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불설시비난 자신의 허물은 좀 채 안 보이는데 남의 허물은 왜 이리 잘 보입니까? 남의 시비를 보지도 말고 이야기하지도 마십시오. 오로지 자신의 잘못만 바로 보고 질타하십시오. 저에게 30년 동안 가르침을 내리셨던 전 동국역 경원장 운어스님은 누군가 찾아와 타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욕하는 사람을 타박하지도 않고 그저 웃기만 하셨습니다. 범부라면 오히려 한술 더 떠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보태 천하의 악인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언제나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아이가 버릇없이 굴면 따끔하게 혼을 내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일시면불란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법당에 와 입으로는 부처님을 외면서 머릿속으론 점심 먹을 생각, 친구 만날 생각에 사로잡히면 기도의 공덕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휴대폰을 꺼두십시오. 아예 가져오지 마십시오. 전화 받으면서 운전하는 일만큼 위험천만한 짓이 없습니다. 팝 짓는 사람이 오로지 팝 짓는 데에만 열중하듯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심행평등란 자만심을 버리기도, 굴욕을 참기도,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기도 어렵죠.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기가 언제나 버겁습니다. 우린 참으로 편심이 많아요. 조카보다 아들이 좋고, 육촌보다 사촌에게 더 정이 갑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루 따뜻한 맛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미 넘치는 호인이 되려면 세 가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조심 마음을 항상 고요하게 하고, 마음 씀씀이를 공평무사하게 하십시오. 자기 마음을 스스로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순간의 탐욕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욕심이 너무 없으면 죽은 자나 다름없습니다. 정당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건 욕심이 아니라 희망이자 원력입니다. 조식 호흡을 고르는 것 곧 수행입니다. 호흡이 길어야 자세도 바르게 회복되고 오래 살고 건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신 몸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잇는 것입니다. 운동이 별것이 아닙니다. 많이 걸으면 그게 운동입니다. 집안일을 남에게 맡겨놓은 채 운동하겠다며, 헬스장에 가서 땀을 빼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를 지키십시오. 과로에 시달려도 너무 놀아도 안됩니다. 인생은 힘듭니다. 그와 같은 힘듦을 이겨냈을 때 진정한 가치가 바랍니다. 착한 마음을 내기는 악한 마음을 내기보다 어렵습니다. 게으르기는 부지런하기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쉬운만큼 공덕이 없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발음길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관 큰스님은 어린 시절 병을 앓다가 옴만이 반배움 진언을 외워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불문에 들어왔으며, 1947년 합천해인사에서 자운을 은사로 출가하여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마산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공부하였으며, 1976년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해인사 강원을 거쳐 1970년 해인사 최연소 본사 주지소임을 보고, 1975년 동국대학교 선학과 교수로 후학을 지도하였다. 2005년 대한불교조 개종 제32대 총무원장에 선출되어 2009년 11월 임기를 마쳤다. 지관스님은 평생토록 학문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으며, 촌음을 아끼지 않고 노력했다. 일상생활은 근검절략이 몸에 배어 있었으며, 대중의 어른이면서도 항상 대중과 함께했다. 스님의 솔선수범과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철저한 절제의 정신은 후학의 귀감이 되고 있다. 1950년 6.25 한국전쟁 이후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나라와 국민은 가난에 찌들어 힘겹게 살 때다. 산골절 해인사에는 전기가 들어오기 전이었고, 양초도 귀할 때였다. 대중이 잠든 시간에 책을 보려면 호롱불을 켜야 했다. 그 호롱불도 기름을 아껴 써야 하는 형편이라, 취침 시간에 공부하려고 불 켜는 호롱의 기름은 쓰는 사람이 그 값을 내야 했다. 스님은 밤늦게 불 켠 것을 바깥에서는 알지 못하게 담요 두어개로 창문을 가리고 공부했다. 그리고 나서 자정이 지나면 법당에 가서 절을 했다. 절하는 데는 불을 켜지 않아도 되니까, 캄캄한 데서 향만 태우고 백팔참회를 했다. 대중울력대도 누구보다 스님이 먼저 나와 있었다. 출장비로 받아간 돈도 지출 명세를 분명히 하고, 남은 돈은 사중에 반납했다. 책을 보다가도 손님이 오면 보던 책을 덮고, 손님과 면담이 끝나면 다시 책을 펼쳤다. 잠은 언제 자는 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을 아껴 썼다. 스님은 여러 소임을 보면서도 끊임없는 향악열의 결과물로 숱한 저수를 남겼다. 2012년 1월 1일 서울경국사에서 세수 80세, 범람 66세로 입적하였다.